강서구가 이번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구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오는 28일부터 2월 3일까지 7일 동안 설날 종합대책을 시행합니다. 특히 강서구는 이번 명절 연휴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종합상황실을 꾸리고 보건소 선별진료소도 지속적으로 운영합니다. 강서구는 설 명절 연휴 기간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재택치료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해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합니다. 또 설 연휴 기간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마곡 8구역 임시선별검사소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합니다. 또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대형 공사장, 공원, 복지시설 등을 방문해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도 실시합니다. 특히 설 연휴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것을 대비해 공원 내 소독 등 방역을 수시로 실시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진행합니다.